아래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요 오늘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약속했었던 샌드박스 선물 개봉해 볼 거예요 샌드박스 선물 여기에 샌드박스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짜잔 과연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?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열어볼까요? 하나 둘 셋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엄청 크다 일단 첫 번째 여기에 샌드박스의 중심에는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애정과 시청자 팬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 이거 보세요 슬기로운 샌드박스 생활 오 대박 여러분들 상상력은 발려요 재미있게 발부선을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댓글을 남겨주세요 뭐라고 대화하고 있을까요? 자 넘겨봅시다 크리에이터의 상상력을 세상 즐겁게 이렇게 글이 써져있고요 이걸 또 어떻게 넘겨야 하니? 처음 커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려랑 어 여기 있다 슬기로운 샌드박스 생활을 읽기 전에 1. 사회생활, 바른 생활, 건강 생활, 탐구 생활 순서로 언바우싱 해주세요 그리고 바른 생활 그 다음에 언바우싱을 하면서 숨어있는 카드를 찾아 자 카드북에 모아보세요 오 숨어져있는게 있나봐요 숨어져있는게 있나봐요 이거를 열면 되나요? 오 나온다 오 바른 생활 사회생활 사회생활 그 다음에 건강 생활 여기에 그런데 탐구 생활은 어디있죠? 잘 모르겠네요 사회생활, 바른 생활, 건강 생활, 탐구 생활 순서로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사회생활부터 뾰롱 이거는 옆에다가 멋있게 세워줍시다 우와 진짜 커 아려랑 사회생활부터 샌드박스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입기 쉽게 드는 필수템 마치 입고 태어난 듯한 편안한 착용사 짠 되게 되게 재밌다 자 열어봅시다 와우 짠 카드다 짜잔 오 짠 훨씬 커가지고 안 보여 짠 짠 짠 짠 샌드박스 로고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짠짠 멋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I am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나는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라고 써있어요 대박 너무 좋다 이거 이거는 그런데 요즘 여름이라서 더워서 어떻게 있지? 짠 짠 자 그럼 다음 바른 생활 뭐야 여기 좋아요 구독 예 영희야 바른 생활에 무엇이 담겨있니? 안알려줄거니? 무엇이 좋다는거니? 야 영희야 뭐라고 좀 해봐 자 넘겨봅시다 다른 생활 오 여기 샌드박스 탐구 생활 여기 있네 샌박스 생활 레벨업 자 넘겨봅시다 어 여기부터구나 창의적인 크리에이터들의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화 창작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좋디 샌드박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 오오오오 오오오오 여기 이렇게 그림 아 카드 넣는 거예요 오 나는 정말 눈치가 꽝이었어 카드 넣는 곳인데 몰랐더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건강생활이었죠 안에는 뭐 없니? 역시 이렇게 크게 만들리 뭐야 이거 제3과 할만하 맛 제1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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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그거잖아요 제2과 순서대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1과 뜯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짠 열어주면은 오 카드다 3카드 두 번째 카드는 어딨지? 뭐야 이거 뭐지 이거? 우와 가방이다 대박카 그 다음 제2과 열어주면 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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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네번째 카드 얻었구요 바로 띄워줄게요 땡땡디 샌드박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거는 그 뭐라 해야 할까 배지 배지 그런거에요 오 샌드박스 배지는 여기서 잠깐 샌드박스 배지라 샌드박스 배지는 샌드박스 리어들의 1환으로서 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가 1정 구독자수 혹은 팔로워수를 달성하였을 때마다 하나씩 지급되는 수집형 배지입니다 아 좋아 나도 열심히 해서 배지를 전부 다 모으겠어 아녀랑 짠 여기다가 배지 넣는 곳이에요 배지를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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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으면 되구요 어? 제 성공 할 말 하하 발음하기 어려워 샌드박스 샌드박스 오 오 대박 두번째 짜란 오케이 카드 두번째 오 예스 여러분 이거 스티커요 습하 유하 좋아요 구독 아리상정 구독 2층 가자 슬라칭 오 오케이 허리 허리 두원 버 앞으로는 업 아파요 아파요 영희 부숴봐 오 잘 찍은 컨텐츠 하나 노을을 찍기는 진이다 샌드박스 하하하 매니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하 천지적 스탠박스 하 대박 어 내일 뭐 찍지? 내일 볼목지사 아니고 내일 뭐 찍지? 이야 이거는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샌드로스 탐구 생활 자 어? 어? 어 여러분 이거는 너무 복잡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생활 샌드박스 콜드컵으로 물을 마셨더니 목소리가 꾸꼬리 같구나 하하하하 열기가 아주 힘들군요 2로 여는거는 힘들어요 오 오 아싸 카드 다섯번째 짜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카드 전부 다 모았어요 짜란 오 우와 샌드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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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답변해주신 분에게는 블루투스 헤드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주셨다면 아라랑 구독 좋아요 잊으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아라랑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 정버튼을 꾹 눌러주세요